오늘은 바람이 약간 있어서 운즈서핑을 해보겠습니다. 요가를 할 때 부풍이 불어서 그래도 괜찮은 바람인것 같아서 운즈서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파인더를 보니까 아침시간에 남풍으로 바뀌네요. 남풍으로 바뀌면 일단은 바람이 조금 바닷쪽으로 불기 때문에 멀리는 다가질것 같고 이제는 바람이 조금 바닷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조금 바닷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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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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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nge. esin까ś.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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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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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